여러분, 즐거우시나요? 와, 진짜 오늘 너무 신나네요. 와, 정말 신나요. 네, 아, 진짜 무대 자체가 워낙 폭죽하고 정말 부트도 강하고 저희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무대도 좋고 조명도 좋고 사운드도 좋은데 계속 이렇게 작게 작게 하실 거예요. 덕테이크 가실 거죠? 네. 스토리 질러!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 드셨어요? 밥 드셔야 하는데, 그래야 저희 무대를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밥 드시고 오셔야지 신나게 응원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 밥 드시고 오세요. 저희, 저 뒤에, 어느 뒤에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저희만의 행사가 아니고 외부 행사인데도 저희 팬분들이 진짜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타이틀곡인 드림걸스 아세요? 네. 정말 아세요? 네. 좀만 불러볼까요? 5, 6, we are the dream girls 드림걸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한테 힘 주세요. 손을 질러주세요. 마지막 곡만큼, 방송처럼 틀을 질러주실 거예요? 안 질러주실 거예요? 한 번 더 질러주실 거예요? 안 질러주실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 남은 저희 타이틀곡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Yes, I love it! I love it!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et's go! 가자!